라면 테크놀로지 여기 오직 라면 하나만을 위해 탄생한 비밀연구소가 있었으니 가장 완벽한 라면을 위한 슈퍼 울트라 초특급 히든 프로젝트 라면 덕션을 공개합니다 비스퍼크 인덕션의 최첨단 기술과 라면 면과 농심의 핫한 결합 그 위대한 라면 테크놀로지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지 레시피 채널 세임타임 테크놀로지 아차고 귀천히 주마 가라 찬물에 면과 슈퍼까지 한꺼번에 슈욱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No 중간에 라면 슈퍼 넣을 필요? No 찬물에 한 번에 모두 넣기만 하면 끝 아니, 이 멋은? 한강 공원에서 먹던 즉석 라면은 쫄깃함으로 순간이동 집이야 한강이야 스캔크 명상 서칭 프로그램 누구나 넌 스캔만 하면 비스퍼크 인덕션이 알아서 농심 라면의 최적화된 온도와 시간으로 자동 조리 쓱 면상 서치 완료 이것은 인덕션인가 AI인가 Cook Sensor 물 넘침 Don't Worry System 비상 비상 키친 수나미 경보 발생 어머님은 말씀하셨지 끓는 물을 조심하라고 Don't Worry 라면을 끓이다 깜빡해도 최첨단 Cook Sensor가 알아서 물 넘침을 막아주니까 키친이 찾아온 Peace 이제 물 넘침 걱정할 시간에 김치나 싸우시길 사쿡사쿡 라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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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이